이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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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크립토에서 이틀은 20키를 또 한다면? 그야말로 유튜브깍이 되지 아 니코 먹어 나 이거 먹을게 자 템 개꿀이요 와우 백잉은 안 할게요 백잉은 안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으로 10조 안에 안 오면 나 간다. 나쁜 거라... 나쁜 거? 나쁜 거겠죠? 아니... 이 새끼들... 뭐야... 씨발... 아니... 얘네 세 명이야, 얘들아. 정신 차려! 쟤! 다 걸렸다 여러분 나랑 무조건 싸워야 해 다 걸렸다 다른 팀 아니야? 뭔가 약간.. 아 아 아 조심해 그 레이스! 와 이 새끼들 진짜 푸쉬도 안하고 씨발 안해. 그냥 안 싸워. 그냥 머리에서 견지면 ㅈㄴ 안해 그냥. 니가 오라고? 3명이면서? 레이스 명 가서 죽였다 진짜. 리그는 안 그렇게 far. 와 가로종이 숨는거 레전드네 숨는게 아니라 그냥 피한거였네 템 먹는거였구나 피한거였네 원래 하복이 멀리 있을수록 반동이 심해가지고 안 맞을 수 있어 오히려 안 맞는 게 으 그리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적들 좀 더 힘든데? 적들 좀 더 힘든데? DMP 5맨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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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가 없는데 이제? 배터리가 없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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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